안녕하세요 저는 노알바스터 신현길 류정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저희 압동 동생이 애터미 제품 치약을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이말 저말 했었거든요 막 큰돈을 벌 수 있다 인생이 막 엽전이 된다 흥분해서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상한데 빠졌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그 친구가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안 만자니까 스트레스도 안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세미나장도 근처까지 따라간 적도 많았고 저희 집을 빌려서 홈미팅 같은 걸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안 만자인데 진짜 열심히 하니까 앉아가지고 머리만 채워주면 된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막 삼삼오오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모여서 애터미 소개를 받았던 사람 중에 어쨌든 저를 소개했던 친구도 저보다 훨씬 더 연봉이 높은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소개를 들었던 사람 중에 리더스 클럽도 몇 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시작은 미약하나 지금 아주 창대해졌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다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그래도 이제 사람들께서 좀 많이 좀 선방해 주시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울산에 있는 회사에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는 남편이 그때 저기 퇴사 이제 퇴사는 아니고 사직서를 쓰기 직전에 아부다비 출장이 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연봉이 엄청 높았어요 그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는 그냥 뭐 사철 덥잖아요 그래서 막 40도 막 45도 육박하는 그 온도 속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900 정도 이렇게 이제 샐러리 딱 받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 뭐 류정단 로열은 뭐 저 두 배 이렇게 받고 있을 때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이제 조선업 쪽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조선 경기가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인 시기가 딱 왔었거든요 제가 관리자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한솥밥 먹고 한 지붕에서 지내던 부하 직원들의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고가 평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오로지 그 사람의 이제 승진과 직결된 거지 사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거를 그 사람들의 이제 생명줄과 같은 회사의 이런 부분들과 직결해서 이제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회사에서의 나의 이미지 그리고 나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계기가 되어서 제가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을 보니까 바로 옆에 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딜을 많이 캐봤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캐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제가 다니던 그 일반적인 직장보다도 여기 에텀이라는 부분이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때 직장이라면 사실 뭐 지금 같은 팬데믹이든 뭐든 똑같이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어렵든 말든 나는 계속 이걸로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부부 사업자가 하게 되면 처음에 트러블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의논할 수도 없고 사실은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해소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그 에피소드 같은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웃음도 나오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걸었던 길을 가니까 귀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매번 포기하고 싶었죠 지금은 애터미 얘기해라고 하면 2박 3일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어느 타이밍에 입을 열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온 적도 너무 많았고요 내가 고생하는 건 한 70만원치 고생하는 것 같아 근데 수입은 7만원이야 늘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성인인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갔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정말 찌질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 저와의 싸움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나이대를 본다면 아무래도 자녀라는 부분을 이제 솔직히 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직장 간다 그래야지 너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너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뭐 학교 가가지고 이제 성적 보고 이제 직장도 빨리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뭐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아버지들께서 얘기해 주시던 그 상황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똑같은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이게 뭔가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조금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마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닥칠 것 같은데 그럼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너가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써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분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직업이든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종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을 듣게 되는 것 뿐이고 내가 오늘 하루 만나서 뭔가 이 편견을 없애보겠다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틱한 게 좋았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불편한 편견을 갖고 있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아니구나 라는 변화를 가는 것도 이 사업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어필은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내가 얘기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짧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멍성을 너무 많이 깔면 안돼 이건 팁이에요 애터미는 우리 삶의 전부다 내 아이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내 삶의 전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보다는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 이런 거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품들이 또 많이 기부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면역력이 울러지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키트 만들어서 몇백 가정에 보내고 이런 것들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